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준입니다 2024년 데뷔 동준이형 오답노트라 해서 이거는 우리가 아카데미 테스트라 해서 다음 카페 김동준 소방 방제 아카데미에서 매 주마다 시험 치는 게 있거든요 그 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복습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레비가 되는데 불레비는 B 그죠 L E V E가 되겠죠 불레비가 됩니다 불레비는 보일링 끌어서 리큐드 액체가 끓는 거죠 그 다음에 익스팬딩 팽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포 증기가 익스프로존 빵 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용기 안에서 액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액과 가스가 LPG든 LNG든 존재하겠죠 대부분 주로 가스 탱크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이게 대부분이고요 경진류도 간혹가다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뭐다? 가스라 보시면 돼요 그럼 외부의 열을 받으면 이 자체가 끓겠죠 끓으면서 액체가 뭐다? 증기가 팽창이 돼서 어디 부분인지 가장 약한 부분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터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? 물리적 폭발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본다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터지는 거 이렇게 터지는 것이 이제 불레비가 할 수 있겠죠 물리 폭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불레비가 우리가 한글로 풀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애곤 상승 외부 열을 받으면 애곤 상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연성 파괴입니다 크릭 같은 게 생기면 그 다음에 액격현상 급하게 끓겠죠 그 다음 뭐다? 치성 파괴죠 이런 순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는 이런 요인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뭘 물어봤습니까? 방지대책을 물어본 거죠 방지대책 올 차량 나와 있는데 정단율이 69%에도 물론 많이 잘 맞았지만 그 중에 많이 틀린 겁니다 아마 이걸 놓쳤을 것 같아요 내부냐 외부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부죠 자 외부는 당연히 뭐다? 열을 받으면 얘가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외부는 단열 수치라는 게 맞습니다 외부는 그렇죠? 외부는 단열을 맞고요 단열이라는 말은 우리가 열 전도가 작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열이라는 것은 하재 강도를 높여주는 것도 단열이 되겠지만 단열이라는 말은 뭐냐면 열 전도를 작게 해준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를 단열해야 되겠고요 내부는 뭐다? 열 전도를 크게 해야 됩니다 혹은 외부는 단열을 주셔야 한다는 말은 외부는 열 전도가 어떻게 해야 한다? 작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?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고정식 사유 설비 여기에 스프링클러라든지 물분부라든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내압과 높게 견딜 수 있는 힘을 높게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 감압 밸브 시스템인데 얘는 안전밸브예요 안전밸브의 압을 낮춰줘서 이 탱크가 터지기 전에 이 안전밸브가 터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? 답은 1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재 하중이 나와 있죠? 하재 하중인데 얘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67%인데 대체를 잘했습니다만 헷갈려는 것 같습니다 자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우리가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재 성장 곡선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온도이기 때문에 얘는 최고 온도 즉 얘는 하재 강도 강도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다? 시간 얘는 하재 하중이 됩니다 그렇죠? 강도고 하재 하중이 되는데 여기 강도의 영향인자는 영향인자는 뭐 연비공단? 그렇죠? 연비공단이 됩니다 그렇죠? 첫 번째는 연소열 연소열 비표면적 공기유통 그 다음에 단열성이 되겠죠? 이렇게 됩니다 얘도 단열성이 나오네 그렇죠? 강도에서도 연소열은 뭔데? 연소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연소열은 뭐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 델타 E값 떨어진 값만큼 연소열에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렇죠? 비표면적 그 다음에 공기유통 단열성이 됩니다 강도고 강도는 최고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한 개든 두 개든 변화가 없습니다 얘는 질적 개념이고요 얘는 하재 하중 양적 개념이에요 결국은 탈 수 있는 시간은 오래 지속되겠죠 양초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에 따라서 온도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은 지속되는 겁니다 하재 하중을 구하는 공식을 보면 우렸습니다 목바 목바 위에는 가발이 됩니다 가발 그래서 목재단의 발연량이 되기 때문에 키로칼로리 퍼 키로그램 바닥 면적은 제곱미터 혹은 칼로리 퍼 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연물 양은 키로그램 발연량은 키로칼로리 퍼 키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소거되면 뭐만 남았습니까? 소거되면 키로그램하고 제곱미터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재 하중을 면적당 중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죠 하재 위험성이라는 것이죠 자 봅니다 첫 번째 보면 하재 안 되는 올채가 나와 있는데 하재 시 발열량 위험성 맞죠? 열이 발생한 양이 됩니다 위험성이고요 단위 면적당 중량입니다 이게 지금 줄여서 소문해 보니까 남는 건 바로 뭐다?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당 중량이 되겠고요 감소시키는 방법은 내장제 불연화 결국은 탈 수 있는 물질을 가연물 양을 얘를 어떻게 줄여버리면 되겠죠 줄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장제 불연화가 된다는 거 원인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죠 위험성이죠 답은 몇 번? 답은 4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칸 테스트 레벨 2가 되는데요 그 레벨 우리가 1은 우리 카페에 오엑스 문제가 존재하고요 오엑스 문제도 한번 풀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푸신 분들은 한번 카페에서 풀어보셔도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레벨 2의 이해입니다 재난미단절기본법상인데 시군구청장이 하는 시군구 종합계획이 되는데 물론 기본계획이 있고 종합계획이 있고 기본법상도 물론 존재하지만 얘는 종합계획이 나와 있죠 몇 년 단위로 수입해서 제출에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원칙적 종합계획은 국무총려 수입하는 거예요 재난관리법상에 그죠?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군구 예보경보체구축종합계획은 또 다르나요 시군구청장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또 뭐가 나왔냐면 기술에 관한 그죠? 또 종합계획이 있거든요 그건 행안부 장관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시군구청장 하는 건데 종합계획 몇 년마다 5년 만 수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답은 몇 번? 4번이 됩니다 기술에 관한 종합계획도 있고 일반 종합계획도 있고 예보경보체구축 시군구에 대한 종합계획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?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풀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레벨1을 안 풀어보신 분들은 OX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레벨2 이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안 풀어보신 분들은 다시 앞에 풀어보시고 기본소로 가셔서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